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체 문제 중에서 레 도샵 레 레 도샵 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 도샵 레인데 이게 참 레에서 이 옥타브 레이지에 레 상태에서 좀 올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다 떼 버렸다가 다시 레 로 오기 때문에 참 여기서 음이 조금 마음에 좀 안 들은 소리가 나지 예 저도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자 레 도샵 레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레 를 잡으시고 여기 검지하고 이 검지하고의 중지만 떼시는 거라 예 그리고 이 옥타브 키를 누르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떼면 안되고 예 레 상태에서 여기서 검지와 예 중지를 빼는 거라 예 그래 이게 참 순서대로 요렇게 떨어지는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뗀다는 게 참 여의치가 않은데 예 저도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이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녹음을 딱 해보시면 확실히 음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운지를 이제 이걸 꼭 그 처음에 조금 어루시더라도 어 차근차근 연습을 해 놓으시면 그런 데에 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만약에 다 떼 버리는 운지로 하면 하게되면 후에 이렇게 좀 뭔가가 마음이 안 드는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이 두 개만 떼는 거 옥타브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개만 떼는 거로 해버리시면 후에 이렇게 조금 음이 안정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후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옥타브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 도샵 레 마음속으로는 레 디 레 하시면 되지 음 이름 그 원리에서 예 그래서 레 디 레 되겠습니다 자 이 원래 한번 어떤 방법도 있느냐 하면 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 예 이거를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자 이거 좀 특이하지 예 이걸 다 떼 버렸거든요 레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옥타브 키도 떼면서 이 세 개를 다 떼 버리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예요 레 도샵 레 이렇게 예 아까는 요렇게 요 두 개만 이렇게 됐는데 레 도샵 하면서 이걸 다 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떼는 방법도 있고 원래 제가 말씀드린 방법 예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레 도샵 레가 이것만 되는게 아니라 미 도대 예 미 이거 이 옥타브 미 상태에서 미 도샵 미 이런 음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미 도샵 미 할 때도 이 두 개만 떼면 됩니다 옥타브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예 그래서 미 도샵 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지 예 만약에 다 떼 버리면 바람이 확 빠지는 소리가 나지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 안 떼고 이거 두 개만 떼는 거로 하면 이렇게 음이 안정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레 도샵 레 미 도샵 미 에 인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이제 뭐 지금 곡이 바로 생각나지 않는데 이거를 연결해서 쓴다 그거 곡을 뭐 뭐 곡 비슷한 라인을 만들어본다고 하면 지금 제가 레 도샵 레 미 뭐 피 미 피 솔 요런 식으로 연주 했거든요 네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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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좀 부드러운데 만족하다가 다 떼 버리면 확실히 차이가 나지 예 그래서 이거를 꼭 익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을 보면 이런식으로 곡 진행할때도 중간에 레디할때 그게 아니고 하면서 레 도샵에서 내려올때 음이 확 색이 바뀌는걸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만약에 기법중에 레 도샵에서 순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은데 여의치 않게 곡에서 가다보니까 중간에 다 뗄때가 있겠지 그런걸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보통 중령 가요들 그런 풍의 가요들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이런식으로 연주하는 기법도 있어요 도샵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밴딩을 걸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레 도샵을 바로 떨어뜨리는게 아니라 도샵에서 일부러 밴딩을 살짝 넣어주는겁니다 그러면 그거 넣어주는거로 해서 음색의 변화를 약간 커버할 수 있게 연주하거든요 여기서도 약간 밴딩 느낌이 들어가게 이런식으로 해서 밴딩으로 어느정도 조금 그 음색의 변화를 줄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레 도샵이 곡에 많이 등장하면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요거 두개가 어색하지만 이 두개를 떼는데 주화짐을 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 디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결할때 계속 여기 붙어있지 예 하면서 곡 전반적으로 그러한 맛을 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미 디미 한 번 더 해요 만약에 여의치않게 내가 다 뗄 도샵 상황이면 밴딩으로 처리해 이런식으로 밴딩의 느낌을 넣어서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게 레 도샵 레 하고 레 도샵 레 하고 그 다음에 미 도샵 미 두개를 배우셨고 만약에 도샵이 다 떼는 상황이 여의치않게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? 밴딩 처리해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 후 후 그냥 바로 후 후 하는거 아니에요 후 후 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가요에 중년 가요나 특히나 트로트 부분에 일반적으로 현대에 나온 발라드에서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꽁핀이 들어가 보니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듯 옛날 중년 가요 느낌이지에 거기서는 이 방식을 쓰시면 좀 그게 커바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그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웠지에 예 이 시간에 또 대체 운지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